오늘 무슨 날! 오늘 무슨 날! 오늘 어떤 것을 아시죠? 저희는 만화 주제가 매듭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위하여 내 파크가 나왔네. 푸근 푸근 달콤해 정글둥글 보호하는 맛 졸을 사랑이 들어서 가식한가 내려오는 물처럼 내려오는 불처럼 아이고! 헬리코커 엔너메시엔너드 테이터 오늘 어린 왕자랑 쉐이브유 여러가지 색깔의 플레이 여러가지 색깔의 플레이 여러가지 색깔의 플레이 자, 하나 둘 셋 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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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팅! 안녕하세요 오늘 버즈깅이에요 론 더 월드랑 에브리타임 아일리 비유 클로스 이 원무대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다면요? 제 얼굴? 와우 하하하 론 더 월드랑 론 더 월드랑 론 더 월드랑 론 더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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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또 월드 론 더 월드 론 DLC 론 론 론 론 론 론 Q. 와! 끝났다! 제일 마지막 포스킹! 세은이 언니 마지막 포스킹! 잘가요, 씨! 굿끄! 굿바이 무델! 지금 제 무릎? 보이세요? 이 시커먼거죠, 오전호? 저희들 하셨어요. 가까이서 놓고 오, 뭐야, 뭐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네가 웃으니? 오, 그녀의 무릎! 이제 빨리 좀 시국이 괜찮아져서 콘서트도 제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일에... 아! 그때 랜선 버스킹 했었잖아요, 랜선. 와, 잊고 있었네. 근데 실내랑 실내랑 많이 달라고. 진짜 이게... 공허함이 크더라고. 예스, 예스. 괜찮아지죠? 컷! 바이! 안녕!